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뭐 근데 지금 제발 아무도 없어서 혼자 떨고 있지만 괜찮아요 제 배 지금 고양이가 있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저는 저번 주부터 해서 그냥 계속 돈만 쓰고 다닌 것 같아요 고양이가 한 번 아프니까 이번에 병원 입원하고 그래가지고 돈 빽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시면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뭐라 그럴까 고양이들은 보험이나 뭐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랑 틀리니까 그 고양이 보험 같은 거를 들지 마시고 그냥 매달 적금을 한 뭐 10만원씩이라든가 5만원씩 이렇게 부어 놓으시면 저처럼 갑자기 막 생활고의 허덕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이분들은 완전 엉엉엉 엉이었어요 자 이제 잡다만 그만하고 슬슬 제 방송으로 넘어가 볼게요 짠 안녕하세요 저는 정책작은 실무도우미 카페와 함께하고 있는 BJP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소식을 먼저 갖고 왔냐면요 언제나처럼 이제 제 방송은 보고 듣고 즐기고 함께 소통하는 방송이라서 짜자잔 저희 이제 코테라 안에 그 그 점심이랑 카페로 들어오시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오늘의 UCC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되게 재밌는 거 찾았어요 이거였는데 저 이거 보고서 아니 어떻게 때리길래 하고서 되게 막 숨죽이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새끼 고양이 잔인하게 폭행하는 고양이 너무 이름만 들어도 작아지 않아요? 너무 이름만 들어도 작아지 않아요? 너무 이름만 들어도 작아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간보고 있는 거예요 읽어봐요 이러고서 바로 올리지 않나요? 아 귀여워 이게 땡이에요 너무 잔인하게 폭행한다고 제목에는 제목 보시면은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새끼 고양이 잔인하게 폭행하는 고양이 이러는데 제가 이거 제목고 들어왔다가 완전 기염 터져가지고 심풍사였어요 심풍사 아 너무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즐거운 UCC로 일단 오늘 하루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제 방송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자금에 관련된 뉴스 소식들 그런 것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뉴스레터 투데이 코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면이 지금 보시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저도 보기 힘들거든요 하나면 안에 다 안 들어와요 지금 원래 제가 전에는 하루치를 했었는데 저번 주 방송부터는 이틀치를 몰아서 그렇게 해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수요일자 먼저 볼게요 어제거죠 어제는 어떤 사업이 있었을까 어 여기 보시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유형 알아보기 라고 해서 하나면에 들어가게 해드릴게요 이 정도면 하나면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네 하나면에 다 들어가 있던 거였어요 짜자잔 볼게요 사회적 목적 실현 내용에 따른 사회적 기업 유형 알아보기 자 볼게요 유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보시면은 사회적 목적 실현 내용에는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엔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라고 볼 수가 있대요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 서비스를 제공 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자리 제공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직의 이것도 보면 사회 목적 실현 내용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요 그리고 또한 판단 기준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 이상이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되게 긴데 지역사회 공헌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볼게요 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다 지역사회의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추가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이건 지원하는 거에요 지원하는 것일 때 사회적 목적 실현 내용에 해당하시는 거겠죠 자 판단 기준 한번 볼게요 가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되고요 나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엔 해당하는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될 것이래요 그리고 다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잘 체크하셔야 되요 판단 기준이에요 자 혼합형도 있고 기타형도 있어요 쭉 볼게요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 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어 판단 기준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자 그리고 기타형도 있어요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해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위원단에서 판단을 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용의하는 기업이 기타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이에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하는데요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서 우수 창업 선정 기업 중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이 추천한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사업 실현인 경우는 기타형에서 지정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공모사업 괄호가 이렇게 있어요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클릭하세요 자 쭉쭉 내릴게요 오늘의 정신 및 추천 정책 사업 한번 볼게요 어 이건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그쵸? 이거는 이거는 근데 저번 주 거랑 좀 틀리네요 이거는 조금 틀려요 자 짜잔 2017년도 정책자금 릴레이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기획 공고에요 쭉 내릴게요 예 이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정책자금 릴레이 정책자금 릴레이로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래요 쭉 내릴게요 자 지원 대상 한번 볼게요 어 아래 영역에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이 필요한 모든 정수 기업 자 1번 정책금융 컨설팅 뭐 각종 융자지원금 기본화 신부 지자체 및 각종 기금이 필요하신 것들 자 그리고 2번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이제 기업들 그리고 3번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이노비즈 기업 확인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신 그런 기업들에게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예 자 한번 좀 내려 볼게요 여기도 가점이 또 있어요 우선 지원 대상 뭐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기업 가점 시점 불법 정책자금 브로커 피해 중소기업은 가점이 20점이에요 이거는 대신에 피해사라고 제출해야 돼요 정신리가 세워진 게 불법 정책자금 브로커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을 다 구제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정보를 이렇게 다 드리려고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점이 꽤 높은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높은 게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 정혜원 이렇게 해서 가점 20점 있네요 그리고 공식 후원 커뮤니티 어 여기가 바로 정신미죠 네 여기도 가점 20점 해가지고 가점 한도는 최대 50점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쭉 내릴게요 신청 제외대상은 제 방송을 계속 보시던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넌 건너뛰는 이유를 너무 당연한 것들은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죠 자 쭉 내려서 지원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정책금융기업구설연구소 벤처 이노비즈기업확인 예 이렇게 여러가지를 하고 있어요 사안내용 보시면 각 주제별 택1이에요 택1 무상감문 맞춤 컨설팅에 적용하고 있어요 자 지원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신청 안하고서 왜 안오지 이러면 안 돼요 자 지원 조건 단계별 컨설팅 진행 후 릴레이 컨설팅 추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금만 줄일게요 너무 보기가 아프다 네 원래 제 방송은 너무 길고 너무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는 쭉쭉 넘겨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원 규모 얼마를 그래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데 자 매월 50개 내외 선착순 선정 지원이에요 연말까지 총 200개래요 자 1차 컨설팅 후 100만원권 온라인 컨설팅 상품권을 판매 무상 지원한대요 네 그러면은 온라인 컨설팅을 상품권을 100만원권을 받으면 이거를 평온처럼 이렇게 저희 코테라 안에서 뭐 이것저것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2차 컨설팅 후에는 5만원권 포테라 특별세미나 참석 티켓 무상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제 저 특별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여러가지 이제 어깨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음 특허 내는 거라든가 여러가지 것들을 이제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저런건 한번 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추진 절차 및 내용 한번 쭉 크게 보세요 쭉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냥 자 이거 마치 그거 같아요 자 릴레이 컨설팅에 대해서도 되게 친절하게 설명하셨는데요 자 빠르게 읽고 넘어갈게요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호테라 전문위원이 직접 신청기업을 동문하여 기업에서 신청한 컨설팅을 진행하면 신청기업은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컨설팅 상품권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되고 컨설팅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차 다른 주제의 컨설팅을 받게 되면 이메일을 통해 코테라 특별샘나 참석 티켓을 무상으로 증정받게 된 이러한 일련의 연속된 컨설팅을 릴레이 컨설팅이라 함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신청기간은 선착순으로 수시 접수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어떤 공고든 정부에서 하는 공고 아니면 이런 곳에서 하는 공고든 이렇게 선착순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가장 빨리 하는 게 좀 낫죠 유의사항이 있어요 보시면은 신청서 접수 균일에서 선착순 수시 접수인데 이거를 접수하고 나면 평가 승인해서 접수 2일 이내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문위원 배정에서 승인을 1일 이내에 보낸대요 그래서 무상 방문 컨설팅 지원 배정 후 2일 이내래요 자 여기 가장 중요해요 현장 방문 컨설팅 진행 시 반드시 기업의 CEO 또는 결정권자가 참석을 해야겠죠 전담 전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향을 제공하거나 성공 보수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 즉시 컨설팅이 중단되요 왜냐하면 저희는 협회랑 손을 잡고서 기업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컨설턴트이기도 하고 전문위원 다니기도 하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금품을 받고 외압이나 인맥을 통하여 융자지원금을 지원받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를 목격한 즉시 본협회의 신고센터로 신고 번호는요 02-572-8520이에요 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인증 성공 시 성공 보수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므로 본협회의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네 신고센터 02-572-852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저희 온라인 컨설팅 상품권 샘플이에요 예 이렇게 100만원권 이렇게 나간대요 저도 저희 큐피닷컴에도 이런 비슷한 기프트 상품권도 있고 그래요 되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자 쭉 내릴게요 이거는 자 문의처 알려드릴게요 자 문의처는 대표 전화번호는 02-572-8520으로 전화 주시면 되구요 접수메일로는 info.cotera.or.kr로 그렇게 접수메일 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해서 20권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익숙한 분이 갑자기 여기 딱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강단에 서 계시는 분이 지금 제가 이 수업을 듣게 이제 이 수업을 알게 해준 분이셨거든요 예 이제는 전문의원으로서 저렇게 축사도 하고 그러시나봐요 자 2017년 5차 정책자금 컨설턴트 양성교육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축사를 해주신 박태준 전문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4주의 교육과정을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아 근데 저도 진짜 이때 OT때 되게 OT때도 힘들었어요 사실 막 발표도 해야되고 너무 할게 많아서 힘들긴 했어요 어 지금은 또 보니까 12회 기업 r&d 지도사 자각검정시험 또 이제 시행계획 공고하셨네요 날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접수기간은 7월 28일까지에요 7월 28일까지 접수를 하셔야 돼요 1차 필기 8월 1일 2시에서 4시 2차 실기 8월 3일 2시에서 5시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근데 진짜 어렵더라구요 맨 처음에 필기는 되게 쉬웠거든요 저 필기는 웃으면서 됐어요 근데 실기 가니까 막 막 멘붕이 와가지고 저 실기는 한번 떨어졌어요 슬프게도 너무 슬펐어요 그래도 그래도 그때 저희 귑소에서 제가 총무 였는데 근데 저희 회장님 어느 순간 사라지셨어요 필기 떨어지시더니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자 이어서 이거는 오늘자 오늘자 투데이 코테라입니다 오늘자 6월 18일 투데이 코테라예요 한번 쭉 볼게요 아 6월 18일이다 6월 8일 투데이 코테라입니다 제가 저번주부터 막 정신이 없네요 막 돈을 너무 많이 뜯겨가지고 그런가 오 여기 지금 이제 오늘자에는 2017년도 창업지원사업에 모든 것에서 중기청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를 올린 것 같아요 안내책자예요 이거는 이런 안내책자가 있대요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책자가 있어요 이렇게 pdf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잘 보시면 투데이 코테라 들어와서 6월 8일자 투데이 코테라 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링크 걸려있으니까 들어가서 다운받으세요 절대 제가 귀찮아서 그런게 아니에요 저희집이 제가 포토샵을 지고 그래서 pdf팔 열고 그려야 된다고 하면 좀 아찔해져요 그런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거 읽게 해주는 그런 리딩 프로그램? 그런 폴라오피스 같은거 그런거 깔아는 놨는데 진짜 저도 제가 꼭 읽어야 되는 공고 아니면 잘 안 읽어요 그거 한번 키우고 나오면 컴퓨터가 좀 늘려져가지고 자 볼게요 오늘의 정실미 추천 정책사업 이거는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공고한거에요 2017년도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한 민간 및 전부 투자금 조달 맞춤 코칭 지원 사업기획 공고래요 이거는 아까 그거랑 조금 틀린 것 같으면서도 볼게요 이건 투자를 유치하는 거니까 투자금 조달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조금 틀린 내용이네요 자 지원 대상 먼저 볼게요 일단 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 코를 모두 만족하는 법인 이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대요 자 법인 전환 예정인 기업도 신청 가능해요 1.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템을 확보한 기업 2. 민간 기관 및 엔젤도 포함해요 투자는 물론 공공 정부 및 지자체 투자도 동시에 진행함에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3. 코테라 전문위원단 코테라 전문위원단에 전문 코칭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 4. 기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금 유치에 맞춤 컨설팅에 팍 효과가 큰 기업 이 모든 거를 다 만족을 시켜야지 해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나는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어 근데 나머지가 없어 그러면 또 이거는 그런 회의가 또 위원회가 열리겠죠 그 위원회 내에서 된다 신청한다고 보죠 그건 아니니까요 이 또한 지원 우대 대상 기업이 있어요 쭉쭉쭉쭉쭉쭉 벤처기술경영 뭐 이런 중소기업은 가점 10점 그리고 여기도 또한 비수도권 소재기업은 또 가점 10점이네요 여기도 똑같아요 불법정책자금 브로커 피해 중소기업은 가점 20점 별도에요 거기다가 여기 공인 커뮤니티 정신위 회원은 가점 20점이라고 하네요 너무 어렵지 않게 저희는 가점 일단 그러면은 가점 20점에 보세요 정신비 가입하면 가점 20점 얻고 만약에 여자분이시면 여기서 10점 얻고 근데 그 여자분이 경기도 살면 가점 10점 얻고 아 비수도권이니까 강원도쯤으로 해야겠네요 네 가점 10점 얻고 그런 식으로 하면 벌써 40점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점 한도 기준 최대 40점까지 해서 꽉 채워서 가점을 다 받는 거니까 괜찮죠 자 지원제 해외대상기업 이거는 더이상 안할게요 입이 아파요 네 이건 입이 아파요 막 국세 지방세 체납된 기업인데 정부가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쭉 넘어갈게요 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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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이건 대체로 뭐 창투회사나 그리고 뭐 창조 및 벤처기업 관련 투자운용사 이런 뭐 벤처캐피탈협회나 뭐 이런 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엔젤앤 개인투자 이거는 한국 엔젤투자협회가 또 있대요 엔젤투자 매칭펀드나 뭐 그런 걸로 이제 그렇게 하나 봐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코테라 펀드면을 통한 투자가 있대요 저도 이건 전에 한번 들었는데 코테라 펀드라는 게 생겼대요 그리고 크라우딩 펀딩이 있어요 이거는 요새 뭐 다들 많이 아시죠 그리고 해외투자유치 투자연계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민간투자유치 컨설팅1 트랙이 있구요 그리고 정부투자유치 컨설팅을 하는 트랙2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뭐 R&D 지원사업 그리고 뭐 지식산업재산권 지원사업 뭐 이런 거 특허한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방송하면서 저희 돈 내고 안 해도 된다고 지원사업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린 적 있죠 그리고 예비창업지원사업 이런 것도 충분히 많아요 처음 맞춤형인가 그걸로 가면은 단계별로 갈 수가 있거든요 맞춤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해서 그리고 각종 인증지업사업 뭐 전부 포상 융자수 현금 발로 수출 각종 인력지원 거래지원 기술금융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투자유치 컨설팅으로 총 투트랙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기업부담금이 있어요 협약금 200만원 월 자문료 50만원 해가지고 기업부담금 기준이구요 이거는 부가세 별도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 협회 지원금액과 1대1 매칭에 의한 동일한 금액을 코칭앤 자문비용의 명목으로 1년간 기업부담금으로 분할 납부하는 거래요 협회에서 쿠폰을 지원해줘서 협약금의 50%를 내고 있는 거죠 월 자문료도 그렇고 총 사업비 규모 볼게요 12억원 규모가 12억원이래요 쿠폰으로 나눠 쿠폰으로 나가긴 하지만 12억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자금 소지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및 업종 구분 없이 15개사 선정 지원한다 그러니까요 좀 더 빨리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것 또한 신청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www.hotera.or.kr 들어가셔서 알림마당에서 공지사항 2017년도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한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 코칭 지원사업 기획 공부 여기에서 지원 양식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시고 이메일은 info.hotera.or.kr 로 지원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지원 절차 및 절차 및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더 크게 해드릴게요 글씨가 깨지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유의사항이 있어요 통지원사업의 지원금은 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위해 1년 동안 투자유치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투자유치금이나 기술개발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래요 협회가 지원하는 지원사업비는 선정기업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쿠폰으로 지원하며 선정통보 공문으로 쿠폰을 가늠한대요 자 문이처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문이처 자 기획관리팀은 02-572-8520 그리고 평가지원팀은 02-572-8520 번호와 똑같아요 좀 내릴게요 여기 보시면 원래 이게 저희 BJ였던 분들이에요 여기 저도 있고요 공주님도 계시고요 뭉치님 계시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들 코텔 안에 스쳐가셨네요 성공조건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좀 내릴게요 자 제 방송 코너 속의 코너가 되버렸죠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거 한번 읽어주고 했는데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해가지고 저도 아 글 읽어주는 여자 괜찮다 이러면서 하나씩 읽게 되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독성 있어요 3번째 얘기 금감 어머 화면이 왜이러지 잠시만요 분위기를 깬다 오늘 정도 걸려왔어요 다시 감정 잡을게요 서른 번째 이야기 금감 금강에서 복갱해질하면서 아직까지 한번도 금을 본 적이 없는 금강에서 복갱해질하다가 처음으로 금을 본 적이 없는 금강에서 복갱해질하다가 금강에서 수도 없이 금을 깨본 감정 문제는 곡갱이를 왼손으로 잡느냐 오른손으로 잡느냐 가 아닙니다 금강에 들어온 이상 누구든지 금을 깨야합니다 아직 한번도 금을 깨보지 못했으면서 금인지 돌인지 수도도 못하면서 여전히 곡갱인지를 하고 있는 제가 수도 없이 맞는 금을 깨본 전문가의 문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보십니다 왜 남의 금강에 들어와서 괜히 나오니 안 나오니 불평하고 앉아있지요 그냥 복갱이 먹고 이 금강을 떠나면 됩니다 떠나라고 등 떠밀어도 나가지도 못할 유인들이 왜 이리 지독기도 말랑 뜯는 것일까요 고작 100m 곡갱이 지나놓고 금 안 나온다고 불평하는 꿈을 보고 있나면 한숨 한숨 금 그는 100m 200m 깊은 땅 속에서 나오는 물 금 금 금 금 금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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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글이 오늘따라 마치 글이 오늘따라 공격적이 아니 나만 그러는가 아무튼 글을 잘 쓰시긴 하는 것 같아요 비유 뭐 참 그렇긴 한데 자 쭉 내려 볼게요 오늘의 콤테라TV 정책작은 이걸 보려던게 아니었어요. 정책자금 평생교육원 강좌에요. 저 볼게요. 지식재산전략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허 컨설팅 남들처럼 하면 큰일난다 라고 해서 정영조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평생교육원 강의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의 코테라TV 정책자금 BJ 추천 동영상 역시나 BJ빅머니님이 또 여기 올라왔어요. 음 레스마켓 설치 지원사 말아보기 뭐 이런걸로 하셨는데 참 정성을 잘하시는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무튼 근데 사람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험 일정이 있잖아요. 시험을 보시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요.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자 이거 알려드릴게요. 뭐 금액은 궁금하시면 여기에다 문의하시면 되고요. 자 실무자 교육과정은 지도사 교육과정이랑 똑같아요. 시작하는 날짜는 7월 3일날 시작해서 실무자는 14일날 끝나고 지도사는 28일날 끝나요. 지도사 교육과정을 하셔야지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자극자금을 얻을 수 있는거에요. 쭉 내릴게요. 짜잔 오늘의 제가 준비한 뉴스입니다. 자 한번 그냥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서차산업혁명 합동업무보고 창업 국가와 신산업 육성 각 부처별 방안은 해가지고 이제 정해진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방안을 이제 서로 모색하는 그런 정도 담긴거죠. 자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합동업무보고에 참여한 5개 부처는 4차산업혁명 대응과 함께 혁신적인 창업 국가 실현과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미래부 등 각 부처는 담당하는 산업군과 기능별로 특화된 정책을 통해 창업과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미래부는 R&D 경쟁력 강화래요. 미래창조과학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핵심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앞당기고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해서 4차산업혁명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래요. 글로벌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능정보기술강국 코리아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하네요. 창의적 신산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특이적인 육성 방안과 규제개선을 함께 추진한대요. 신사업과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개발해 시현할 수 있는 규제 프리즘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쭉 내려서 4차산업혁명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성화 방안도 마련했대요. 공공 주문부터 먼저 빅데이터 거래소 등 가치 창출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분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ICT 산업 동맹 역할 날 5세대의 이동통신망은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체계적 전략으로 민간과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그러네요. 자, 쭉 내려서 산업부는 12대 신사업에 올인한대요. 신산업. 자, 볼게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자율차, IoT 가전, 로봇, 바이오웨스, 항공, 드론, 에너지 신산업, AR, VR,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및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동력을 키운대요. 자, 쭉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산업부는 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R&D, 세제, A역, 집중지역, 융합 플랫폼 구축 등 정책 방향에 맞춰서 민간주도 신산업 창출을 유도해왔대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기술 혁신과 새로운 수요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꾼대요. 스마트 공장은 올해까지 누적 5천개를 보급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에너지 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 등 공기업, 민간, 금융이 함께하는 융합얼라이언스 모델도 12개 신산업 전체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토부는 생산성 향상이 주력을 한다고 그러고요. 행자부는 공공지역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기청은 재창업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보시면 중기청 같은 경우에는 엔젤펀드와 청년창업펀드 등 모태펀드도 확충한다고 하고요. 펀드 재원 조성 규모는 오는 올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장한대요. 올해 늘린 예산을 내년에도 지속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중기청은 우선 올해 단기적으로 예산을 늘려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뭐 연대구정도 정기적으로 퇴제하고 산업기업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이런다고 하시니까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간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뭐 면 안되는 분들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도움이 되고 싶은 BJP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저는 정신미 카페와 함께한 BJP였고요. 저희 카페 들어오시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네이브나 다음에서 정신미 치시고요. 어 나는 다음 아이디가 까먹었는데 기억이 안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카카오톡으로 또 로그인해서 카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정신미 카페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방송한 내용은 투데이 코테라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